서융원의 주력종목, 이데일리온, 서융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? 네,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, 세 번째는 나스 미디어, 네 번째는 일진 머티리얼즈 좀 보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목록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신규 편입된 게 눈에 보이는데, 오늘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대원미디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최근 지수 조정에 따라서 서폭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지만, 모멘텀적으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권에 좀 편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 여행자 루크라든가 아머사우루스 같은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, 최근 들어서는 마블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에 따른 2분기 연결 영업의 경우에도 39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비 67%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,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좀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조정에 따라서 좀 121선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, 전자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,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,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도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신규 편입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일진 머티얼즈를 보고 있습니다.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사용되는 호박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돼서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. 코로나 감염자 수준 증가가 동남아 쪽에서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가동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졌고, 거기에 따른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한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일진 머티얼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역시 214억을 기록하면서,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, 2차 전지 호박 관련된 부분으로서 좀 흐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